성은 최씨고 최요? 1980년 10월 30일 남자구요 10월 30일? 직업이 좀 애매한데 유명하긴 해요 이 사람은 가장인가? 굉장히 뭔가 억압되어 있는 것 같아 순수하기도 순수하지만 내가 주장을 펼치지 못한다 내가 권리 획득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 같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삶이 좀 고됐어 주변에서 눈치 아닌 눈치를 봤어야 됐고 그리고 이게 좀 어렸을 때부터 축적되어 온 게 좀 고대 무겁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병? 병? 이름 있는 병? 아니면 아프려나? 그러네요 아무튼 유명했다가 요즘에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다시 뭐 복귀하거나 좀 잘 될 수 있는 운이 있는지 아 뭐가 억압되어 있는 것 같아 뭔가 발목을 잡고 잡아 이 사람은 뭔가 반짝하고 끝나고 반짝하고 끝나고 자꾸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뭘 도전을 하면 처음엔 괜찮아 근데 나중에 와장창 잡고 깨져 와장창 그런 운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탤런트는 아닌데 탤런트 느낌이야 연기하는 거지 연기 탤런트는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이제 상세라는 뭐 운기 있다 없다 말임대다 말목을 좀 잡고 억압을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감을 좀 잃었어 자신감을요? 응 기피쟁이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상황을 대행기피쟁? 응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일단 나중에 누군지는 썸네일로 부끄러워